전체 멈춰 자 페달 브레이크 수평 만들었죠 박수 두번 시작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편하게 하면은 편하게 내리고 내려 하면 위험한 상황이 왔다는 가정하에 뛰어내리면 됩니다 알았죠 자 출발 자 전체 편하게 내려보세요 뒤로 내린 사람은 100점 다시 탑승 앞으로 천천히 한발씩 출발 앞사람이랑 가까이 붙지마라 했어 전체 내려 자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앞으로 뛰어내리면 됩니다 알았죠 잘했어요 다시 탑승